하이! 그냥 롤 체리! 불어! 오늘의 MC 오늘의 리뷰! 비타민 C 오늘 리뷰하는 건 뭔가요? 신상! 신상! B A G! B A G! 빰! 가방이 중요해, 진짜 중요해. Let's go! 그렇다면 엄청난 것들이 준비되는 걸 알고 있는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Let's go! Let's go! 달아주세요! 여기를 보십시오. Louis Vuitton. Louis Vuitton. Louis Vuitton. 파이파이브! 이거는 체인 걸어서 여기 할 수 있고 여기 할 수 있고 여기 할 수 있고 너의 마음입니다. 진짜 너무 귀엽다. 열쇠, 동전. 지갑도 할 수 있고, 이어폰도 되고. 오늘 오빠의 청청 룩이랑도 잘 어울려야지. 이거 갖고 싶어. 이게 얼마야? 104만 원? 근데 여기에 세트로 나온 게 이 가방. 와, 근데 이 가방은 소프트 트렁크 백 라인. 이거는 461만 원. 역시 전 Louis Vuitton 볼 때마다 감탄하는 게 마감 이런 스티칭도 너무 잘 돼 있고. 어메이징. 미니사이드라서 되게 여행할 때도 컴팩트하게 쓸 수 있고. 아, 이렇게 세트로? 예절, 예절. 이 상태에서 그냥 뮤직비디오 찍어도 돼요. 예. 그냥 뮤직비디오 찍어. Louis Vuitton. 와. Let the 뮤직비디오 안 와. 방금 제 애장품 Louis Vuitton을 갖고 왔습니다. 청바지 느낌으로 저는 이제 애장품이 이건데 다음 목표를 이걸로 잡고 싶네요. 근데 이게 더 예뻐. 예. 네. 솔직하게, 솔직할 수밖에 없어. 첫 번째 관문 Louis Vuitton. 너가 한번 들어봐봐. Louis Vuitton. 이 드는 기분이 좋아. How you doing, Louis Vuitton? 넌 잘 지냈니? 난 잘 지냈어. 여러분 요즘은 클래시한 룩, 모험적인 룩, 다 섞어도 돼요. At the same time. 그런 이제 뭐 룰이 없어요, 패션은 솔직히. 하나 아니면 두 개나. Love it. 버젤의 마지막 컬렉션. 버젤 아블로의 마지막 컬렉션. 마지막 작품. 아 그렇구나. 어메이징,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Big respect. 이 디테일을 보십시오. 보는 저도 영광이에요, 지금 이게. Real bucket bag. 이거는 그냥 페인트 통을 모티브로 만들었는데 진심의 사랑이 느껴져요. 낭만적이고 초현실적인. 낭만적인 데이트 갈 때 이걸 해야지. 두 개나? I'm trying to... 어떤 게 나아? 초록색? 나는... 빨간색. 오늘 옷에는 빨간색인 것 같아요. 오늘 옷에는 빨간색인 것 같아요. 나는 보라색 좋아, 이거. 와, 보라색. The royal color. 어디서 볼 수도 없는 아이템이죠. 굉장히 스페이스레스해서. 공간이 넓어. 뭔가 앤디 워터 생각도 나고. 뭔가 아름다운 얘기를 끊을 수 있어. 이거는 진짜 진짜 너무 탐나요. 야,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일상적인 디자인을 이렇게 한 번 더 플립을 해서 이렇게 럭셔리 아이템화 시키는 이 아이디어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브리자블로가 뭔가 데일리 프로덕트에서 이렇게 아이템을 바꾸는 시도를 많이 했잖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 절대 안 그러겠지만 여기에다가 감자를... 감자... 감자칩? 감자칩을 이렇게 먹는 모습을 딱 보여줘도... 아니면 팝콘을 이렇게 먹는다든지 이 통으로. 온갖 상상이 자극되는 제품이에요. 아니, 작품이에요. 이제 디테일을 조금 보여드리자면 여기 보면 막... 플레이머브. 그래서 불조심, danger, 위험해. 근데 여기 로고도 막 커스터므로 루이브 텅 디자인이 들어갔어. 러브 잇. 러브 잇. 러브 잇. 러브 잇. 러브 잇. 러브 잇. 러스백을 줘야 되는 작품. 떠나보내는 게 아쉽지만 떠나보내고 싶지 않아요. 이제 다음 제품을 봐야 돼요. 또 엄청 신기합니다. 테니스 라켓 커버예요. 어메지엄. 이거 진짜 럭셔리의 극치예요. 이거 여기 보세요. 이거랑 같이 와. 이거랑. 루이브 텅 테니스 공. 기운이... 이야. 너무 귀여워. 근데 이거는 아까워서 못 칠 거 같아. 너무 귀여워. 진짜 이쁘다. 이걸로 칠 수 있어? No. 어 이건 아껴야 될 거 같은데. 이 상태에서 이제 이러고 테니스 연습을 가는 거야. 이건 가격이 얼마? 277만 원. 아 이건 라켓 커버 백 잔디 코트에서 영감을 받은? 우리 이거 테니스 라켓을 한번 보고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테니스 라켓은 포함 안 돼 있어요. 이거 테니스 안 쳐도 되고 그냥 이거 가방 자체로 그냥 들고 다녀도 된다니까. 이야. 난 너무 예뻐.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응. 그래도 귀엽잖아. 나 이거 가지고. 더 특이하잖아요. 가방 아닌 거를 이렇게 가방처럼 갖고 다니는 게. 루이비. 너 그거 한번 칠 때마다 몇만 원인 거 아니야? 어. 오오오오. 오오오. 조심하세요. 이거는 내가 절대 못 친다. 어메이징. 너는 지금 대단하니까 또 쳤어. 비싼 힘이. 눈 딱 감고 할부로 지를래요 이거. 곰은 집에다 모셔놓고 다른 거 들고 다닐 거 같아. 아. 랩탑 들어갈 거 같은데. 아 랩탑 들어가지 당연히. 근데 나 이거 사잖아? 그럼 나 다시 테니스 시작한다. 아 진짜 나 테니스 한다. 왜냐 그게 진짜니까. 진품이니까 그게. 저는 보기만 해도 좀 기분이 좋아지는 거 같아. 그린 그린 에버 그린. 예. 너무 사랑스러운 제품. 예절. 네xt up we got. 띠엔지. 땜. 덜시 잉가바나. 어렸을 때부터 뭔가 많이 익숙한 브랜드. 카프트 스킨, 그래피티 디테일, 샤프 백. 이게 굳이 뭐가 많아. 이 그래피티는 수작업. 각 가방마다. 어. 한 땀 한 땀 지금 그린 거예요. 마이디아. 이야. 사랑이 느껴지는 가방. 상징적인 크로스 로고 DNG 딱 있고. 그 위에 아주 크리에이티브하게 젊음의 피가 흘려져 있는. 저. and no gender. 이거는. 아 no gender. 오빠가 해도 되고 내가 해도 되고. 그럼 내가 이렇게 들고 있을게. 자 다음 거. 봅시다. 레퍼드 프린트 캠버스 샤프 백. 거의 필수템이라고 봐도 돼. 왜냐면은 이 패턴 옷을 입을 때 무조건 매칭해보고 싶은 가방. 예저 예저. it's the iconic leopard pattern. 이거는 조금 더 클래식. 뭔가 좀 비슷한 시리즈라고 볼 수 있는. 어 이건 시리즈. 오 이거는 약간 장지갑인데 가방이 섞여있는 느낌? all right all right. 이렇게 useful, multi-use 있는 건 항상 웰컴이야. 오 끈이. 아 진짜 끈. 이 끈이 더 예뻐. 어 명품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난 현실적으로는 이게 가장 탓난다. 아 이건 281만 원. oh shit. it's the same price. 어 만 원 차이? oh my. oh my. 나는 이걸. 그래 나도 이거. 아 너무. oh yeah fit. 나이스. 이건 굉장히 실용적이네. 페인트 칠 되어있는 거가 텍스처로 위에 조금 빤따기로 튀어나오는데. 텍스처가 진짜 이뻐요. 실물로 봐야 되는 거. 이거 실물로 봐야 되네. 그렇죠. Dolce & Gabbana is done. next up. next up. what we got? we got. Prada. the triangle back. huh? Prada 하면은 Triangle. 어. 근데 아예 이번에는 대놓고 Triangle 백을 만들어줘. 디자인 자체가 너무 특이해서 눈에 띄어. Triangle backpack. 415만 원. Prada가 좋은 거는 매일매일 찰 수 있어. 그치. this is classic. 안 튀어. 이것도 조금 모험 계열이야. 가방을 한번 열어봐 봐. let's see. 여기 여기 뒤에 쏟아지지 말라고 한 거 보이지? the detail. the detail. 모든 것은 디테일 안에 있어. 생각보다 굉장히 spacious하고. 내가 만약에 대학생이었다면은 이거를 매일 매일 등교를 하는. 멋있어요 지금. 가죽 백팩. 필수템. 저를 또 슬림하게 보이게 해주네요 이게. okay. what's next? what's next? 아 이거는 이제 세 개를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사피아노 가죽. shoulder bag. 450만 원. 450만 원의 3피스를 얻을 수 있는. 은근 가성비 잘 생각해보면. 심지어 난 이거의 장점은 또 커스터마이징 브로. 커스터마이징. 이렇게 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멜 수 있어. 귀엽다. yeah. it's a good idea. very good idea. 이 두 개가 이렇게 동시에 붙어있으니까. 하나 아닌 두 개나. 근데 또 뒷모습을 보면. 또 이렇게 있어. 비밀. in the back. 비밀 in the back. Prada. I'm proud of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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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proud of me, proud of you. okay we got the Prada. what's next? what's next? tell me what's next? tell them. tell them let's go. 지방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저는 딱 이 제품 보자마자 눈에 띈 거는. 이 4G. 이 4G. 이 4개의 G가 각인되어 있는. 이 지퍼. 완전 익스클루시브 지퍼. 지퍼 자체를 명품화 시켰어. 가볍고. 더 편하고. 심지어 가격이. 156만 5천 원. 이건 진짜 하나 갖고 싶어요. 어. 이 정도는 자신 있게. 제 자신한테 선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우. 좋아 좋아. 근데 이거 넉넉해 심지어. 공항에서 좀 럭셔리 느낌. 내고 싶을 때. 이거 너무 좋은데? 예스. 아카 문. 왔다가. 아 그렇게 사이드로. 공항에서. 체크. 4G. G G G G G. 체크. 이거는 나의 움직임이 멋있어 보이게끔 도와주는 백이네. 이렇게 멀 수도 있고. 이렇게 멀 수도 있고. 다양해. 오케이. 되게 프리스타일 할 수 있는 제품. 아 예. 한번 내부를 볼까요? 아 이게 내려가는 느낌도 너무 좋고. 이 공간이 진짜 엄청 넓어요. 넓어 넓어. 천만 원. 막 1억 원 이렇게 담는 거지. 어 이거 안감 이거. 아 느낌 너무 좋고요. 여기에 한 배를 갈라봤을 때. 뭔가 있음 난이 못 보여줬는데. 이게 언나들 제품입니다. 이 시리즈. 예요 시리즈. The G Zip. 와우 G Zip. 백팩의 크로스백 버전인데. 이렇게 짧게. 예. 깔끔해요. 이거는 1185,000원. 이제 힙합 페스티벌이나 공연 같은 게 놀러 갈 때. 어 미니멀하지만. 바로 여기. 가슴 타게. 진짜 이렇게만 해도 벌써 힙합 컬처 좀 들어가 있는 느낌. 엄마. 그 다음에 아들. 예. 아. 와우. 와우. 바이. 건더기. 이거 쟤니. 프록스 아직 구매 안 했다면 사고 싶게끔 만드는 발렌시아가 for your mama. 시아가. 너희 어머니를 위한 발렌시아그 95만 원? 야 이건 95만 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물놀이 갈 때 최고겠다 방수, 핸드폰 넣고 물안경 넣고 그다음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귀여워 귀여워 이 쉐입 자체가 워낙 특이해가지고 마치 루이비통의 허를 찌르는 그 느낌 여기서 나왔어요 제가 가지게 되면 크록스도 살 것 같아요 굽 높은 거 하나 장만해야 되지 않나? 이 교절식 스트랩이 너무 재밌는 게 이거 약간 장난감 같은 느낌이라서 진짜 귀엽다 눌리고 싶을 때는 딱 발렌시아그 for your mama 아 그게 무슨 뜻인가요? 어머니를 위한 발렌시아가? 우리 엄마 보고 싶어요 저는 이거 삽니다 야 이거 진지로 진지하게 예, 레츠 고, 레츠 고 작은 디테일이지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내려가면 고정되는 느낌 그 신발의 그거랑 딱 똑같네 아 너무 똑똑하다 역시 답은 간단한 곳 안에 있었어 트루 콜라보 진정한 콜라보 아이템이네 서로 브랜드에게 진정하게 진정한 예절을 지켜왔어 아멘트 웨이템이네 예 아주 좋아요 예 만약에 커플이라면 매칭하기가 좋아 하나 아닌 두 개나 이것도 하나 아닌 두 개나 몬클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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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콜라보 너무 환영이야 플리스 재질이네 우리 집의 모히또 텍스처네 모히또 느낌 모히또 쓰다듬어줄 때 부드러운 텍스처네 아 예쁘다 디테일 역시 저는 이런 부록 부록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걸 내가 한번 매 볼게 아 무슨 느낌이 드나요? 제가 이렇게 내면 겨울을 기다리는 부다소년 야 이거 가격은 149만원 그리고 역시 몬클레이네 브랜드답게 이 따뜻한 느낌 아 예스 추르 추르 그 아이덴티티를 살렸네요 이거 이름은 드림 인 컬러 꿈 아는 색깔 색깔로 꼬라 음 예절 불어펜으로 훅 본 느낌 너 불어펜 뭔지 알아? 어 예 아 맞다 우리 그때 어릴 때 놀았지 그거 이런 재질의 위아래 후드 셔츠 입고 아 너무 좋아 어 그 다음에 이거 딱 내면은 이야 어 완성이 되네요 밸런스 너무 좋아 그린 그린 에버그린 그리고 이제 난 이 색깔 어 고급스러 또 너무 어려지지 않는 느낌 이거 덕분에 아 그치 그래서 독특하지만 조금 데일리용으로도 편하게 쓸 수 있다 생각 우리 엄마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선물 오 예 잘 알겠는데 마마 몬클레어 퍼 요 마마 예 J.W. 앤더슨 2022 딸귀 컬렉션 봤어요 예 이건 진짜 독특하다 체리로서 인정하는 딸귀 컬렉션 45만 원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쭉 본 컬렉션 중에 가장 저렴한 제품 예스 동네에서 돌아다닐 때 이거 딱 하면은 응 지금 귀엽잖아 톡톡 튀는 매력 크로시예요 너가 한번 매봐 어 너무 잘 어울려 오 예 그러니까 이것의 장점은 무난하게 다 어울린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걸 담을 수 있고 J.W. That Bag 112만 원 음 오케이 112만 원 나쁘지 않지 어 지금 내 룩이랑 괜찮은데? 가방에 이 스토레이가 없었으면 살짝 답답할 수도 있었어요 밸런스가 맞춰지면서 엄마도 락할 수 있고 학생들도 좀 고급스럽게 락할 수 있는 느낌인데 JW 앤더슨의 장점은 생각보다 입었을 때 이쁘다 예스 야 딸기로 이렇게 또 예술을 하다니 어 이거 선물을 드린다면 누구한테 주고 싶나요? 딸귀 하면은 최영이 또 닉네임이 딸기라서 This is for 최영 어우 땡이요 오케이 형 우리 엄마도 이런 뜨개질 잘하시잖아 우리 엄마가 생각나는 지 따뜻해 근데 크로쉬라서 조심하긴 해야겠다 이거 한 번 망가지면 못 고칠 거야 아 또 그런 단점이 있구나 예 그 교회 놀러 나갈 때 나들이 할 때 예스 어 진짜 부담 없는 얘는 대신에 이제 도시로 돌아갈 때 Right 자연 여성과 응 도시 여성 그렇죠 근데 꼭 여성일 필요는 없어 어 그럴 필요 없지 예스 정말 셋따로운 제품들 많이 만났고 저의 원픽은 이제 루이비통 시리즈예요 하나만 고르고 싶었는데 도저히 못 하겠어서 지금 두 개를 다 너무 예뻐요 진짜 덤으로 제가 테리스 연습을 가야 해요 조금 눈 감고 지를 것 같아요 그러면 체리의 픽은 뭔가요? 내 심장 안에서는 당연히 루이비즌은 응 요즘 내 관심사? 응 우리 모험 여행 이기 때문에 응 뜨금이 응 모험 갈 것 같잖아 그러다가 응 편안하게 운동 갈 수도 있고 운동 갈 수도 있고 이건 제가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지금 너무 귀엽다 아 이러고 가방을 메면은 아 아 그러면은 테니스 안 쳐도 난 테니스 좀 칠래 이 정상선을 위해서 나이스 베리 나이스 이야 내일 매장 갑니다 레츠 고 스페셜 에피소드 골드부다 루이비 매장 데려가서 찐 아이템 하나씩 사주기 응 이거 다음 뮤비 사야 되겠다 다음 뮤비 또 찍어야 되겠다 땡큐 GQ 좋아요 좋아요 멀리 멀리 갈게요 여러분 저희는 여행 갈 거예요 모험 준비 됐어요 네 이 리뷰한 아이템을 가지고 저는 여행을 가려고 네 우리 준비되어 레츠 고 레츠 고 으 Long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